해준다 도망간다 주문한 반죽 그럼 준지 오늘 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경우는 있나요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게 밥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형이 만든거 아 제꺼는 먹을게 아닙니다 맛있다고 하긴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정말 뱉을 뻔했어. 아 그게 찹쌀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그게 너무 걸쭉해가지고 농도를 잡으려고 그래도 우리 성우 형이 또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착하죠 여러분? 착한 준지. 그리고 이거 만드신 소감으로써 팬분들이 만약에 이걸 시도하고 싶어 하신다. 나도 준지처럼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맛있어요 진짜로. 저는 아까 제가 만든 거 드실 분들한테는 저는 여러분들은 사드세요. 웬만한 건 사드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다. 자 오늘 먹은 거 샤인머스켓 vs 호박죽 뭐가 더 맛있죠? 하나 둘 셋. 샤인머스켓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